지난번 준중 결승에서 네이틴의 전술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리치몬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온통 네이틴 대자가 리치몬들을 살렸다는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신문기사 일면에 버젓이 나와 있는 네이틴이 이루어낸 쾌거 한 번도 칭찬이라는 것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였지만 이번엔 분명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틴의 이 의기소침한 성격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인 듯 보였죠 한편 갑작스러운 공항 발작으로 경기장을 뛰쳐나갔던 테드 드디어 제 발로 샤론을 찾긴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호들끈이 이끌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잘 어울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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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물론 안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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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테드였습니다. 이제 리치몬드 팀들에게 네이튼은 한층 신뢰있는 감독으로 다가섰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가지 네이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전 인터뷰에서 말실수를 해 신동이 아닌 원더키드가 돼버리고 만 것이었죠. 자기를 원더키드라고 부르는 콜린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요걸의 네이튼은 대중의 댓글들에만 심취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비어드 테드가 이 사실을 알까 두려운 네이튼은 공식적으로 콜린에게 사과를 하게 되지만 자격지심에서인지 이 원더 꼬맹이란 별명이 정말로 싫었던 네이튼. 키트맨 윌에게 또다시 붐풀이를 하고 말죠. 사실 레베카의 얼굴도 모르는 이 채팅남은 바로 샘 오비사냐였습니다. 만나자는 문자까지 받았지만 이틀 동안 고민 중인 상황이었죠. 요즘 킬리의 고민은 로이가 감동일을 하게 되면서 그와 계속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로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만의 공감과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죠. 드디어 폭발해버리고만 킬리.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던 로이는 킬리와 냉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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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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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테드가 샤론을 회피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 대해 일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까발려야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왜 자꾸 샤론에게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 테드는 그의 깊숙한 곳에 트라우마를 치유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테드의 심장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뼛때리는 한마디를 듣게 되는데 요 근래 샤론에게 제일 골칫거리 환자는 당연 테드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샤론과 테드는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자석과도 같은 너무나도 닮은 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관계에 진전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샤론 다행히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상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케어해줘야 하는 입장인 샤론 이번만큼은 테드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녀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테드는 자신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스폰서 두바이로고를 테이브로 가려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샘 샘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칭찬하며 항상 든든한 서포트가 되어주고 있는 샘의 아버지 제미의 아버지와는 천지차이인 따뜻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미는 구멍난 가슴이 더욱 휑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이번 전화도 축구 스타들을 이용해 공짜 표를 얻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윗사람들 승부한 아버지와 함께 함께 함께하는 두 명의 가족들의 가족들은? 물론. 가족들의 성장, VIP. 그냥 받는 것만으로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성장,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어떤 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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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한편. 한편 골 100번을 생각한 끝에 레베카는 벤터의 썸남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거기엔 샘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신비스런 채팅남이 샘이었다는 것을 알고 개충격받은 레베카 아, we can't, I'm your bo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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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ay too young I mean, you're, what, like, 24? I'm 21 oh my god, I'm a paedophile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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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e can still have dinner okay, it doesn't have to be a date it can just be a funny coincidence that we both happen to turn up to the same fabulous restaurants I mean, I'm quite hungry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색할 줄만 알았던 샘과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에서 섹시한 텐션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샘은 레베카의 허전했던 가슴에 부드럽게 들어온 설레이는 바람 같은 존재였죠 오늘은 FA컵 대망의 준결승날 넬슨 노드와는 규모부터가 다른 압도적인 웸블리 스타디움에 발을 들이게 된 리치먼 드디어 이들의 영원한 숙작 맨시티와의 시합이 시작이 되고 웸블리 스타디움, 타지 마할의 영원한 축구 험블 AFC 리치먼트 호스틸이티와의 대한민국의 최종의 팀 맨시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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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시티 It's the FA Cup Semi-Final And it starts now 하지만 운 좋게 준결승까지 올라왔지만 최고의 팀 맨시티에게 완전히 처발리고만 리치먼 하지만 이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든 것은 아들 팀이 처발렸던 말든 하이텐션으로 선수실에 들어온 제이미의 아버지였었죠 아니 이건 뭐 정신이 온전한 분이 맞는 건가요? 그가 온 목적은 단 하나 친구들과 경기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비어드웨이에 쫓겨나게 되지만 제이미의 어두운 가정사에 대해 알게 된 팀원들 이제 리치먼트는 제이미의 갈 곳 없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테드는 자기의 트라우마였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샤론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테드 본인만큼은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된 테드였습니다 한편 샘의 인터뷰는 마치 그녀를 향한 영상 편지와도 같았죠 용기 내어 샘을 만나기로 결심하는데 드디어 레베카에게도 루퍼트의 악몽을 싸그리 부셔줄 분홍빛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 지위를 떠나 이들의 케미는 정말 환상적으로 잘 맞았는데요 오히려 샘이 레베카에게 더 푹 빠진 상태였었죠 그때 또다시 엄마가 찾아오고 아버지의 보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팀원들 모두는 당뇌식에 참석하기로 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팀원들 모두가 와준 것에 감동받은 레베카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은 루퍼트는 아기까지 데리고 와 레베카의 속을 또다시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루퍼트의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보니 또다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샘이 아, 저 그립한 십방 오, 컴온 샘, let's let bygones be bygones, eh? 오, right 루퍼트, I think about your death every single day always a pleasure, 샘이 fuck off and die, 루퍼트 샘이! 오, 마, 갓! 아! I'm used to it you look amazing thank you you're fine, keep walking I guess we're supposed to be surrounded yeah just breeze just focus on your 478 breathing 하지만 오직 테드만이 또다시 갑작스런 공황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you can come on just breeze I'm on my way 사실 킬리는 레베카의 썸남에 대해 이미 눈치챈 상태였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궁해보기로 한 세시와 킬리 킬러? 제이미 how nice suit all of you, look at you is this, um, is this the suit that tickled you? what? this? hmm can't remember er, yes I hate the issue so much, 제이미 because remember, they made for people like us oh, my God oh, my God my son oh, my God what? serious? I am so serious old lady high tension 킬리 레베카로 인해 super high tension I have been told to come in and ask you to lower your voices but I also bought this oh 거기에 세시까지 합세하게 되는데 stinky who? you secretly shagging? what are you even talking about? your father's funeral you are glowing like a girl that just got properly plowed oh, shit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I've been asked to come in and tell you to lower your voices trying to figure out who Rebecca shagging oh, I know 그녀의 미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레베카의 엄마까지 가세 okay, let's play 20 questions yes is he tall? yes this is him how the fuck did you know that? oh my god I'm fucking oh my god I'm fucking oh my god I'm fuck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everyone out except immediate family please sorry sorry how you feeling Ted? you know not great but bad I'll tell you anything it's possible that going to this funeral would trigger memories of going to your own father's funeral I didn't go to my dad's funeral okay, why not? no, he quit on his family and I hated him for that I think I still hate him for it what happened with your father is a difficult thing for anyone to make sense of especially his teenage son 사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테드 뿐만은 아니었죠 do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in your eulogy? I don't do a eulogy what you so angry about? fine, you really want to know? because I am so sick of keeping secrets dad cheated on you and I saw it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 왔었지만 오랜 세월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었던 레베카 and as we opened the door there was in all his glory with his arse in the air with missus reynolds screaming his name and I call my mom at work and let her know she need to come home and the next day when I came back he said nothing about it and that is why I'm so fucking angry I was so angry it's why I've always hated him 테드와 레베카는 깊숙이 묻혀있던 상처로 인해 흥분한 상태였지만 he took a lot away from you and my mom I know then I hate you too I hate you for letting him treat you like that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었죠 and I wish I would have told him I wish I would have told him more I'm actually glad to hear that you hate me all these years I thought you didn't feel anything for me 샤론의 말처럼 진실은 열받게 만들지만 또한 자유를 준다는 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I don't think he knew that he was a good dad I don't think he knew that I was so proud of you when you left him besides Rupert was a self-righteous shit then why are you always so nice to him? because my darling the best way to deal with people like that is to make sure they know they can't get to you anyway when all's said and done what's more important? being loving? or being right?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my father was 평생을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노래로 풀어내게 되는데 한편 이제 개막난이에서 벗어나 역대급으로 성숙해진 제이미 로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이번 기회로 레베카는 아직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샌가 레베카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하죠. 이제 리치먼드는 재승격을 위해 한 번의 경기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경기를 위해 네이든은 폴스 나인 전략을 제안하게 됩니다. 리치먼드를 극적으로 살렸던 네이든은 다시 그 영광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네이든. 아무래도 며칠 전 루퍼트로부터 무슨 영향 같은 것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한편 킬리는 유명 패션 잡지에 기사가 나갈 예정이었는데요. 싸구려 전단지 모델부터 시작해 리치먼드를 통해 성공한 여성으로 발전한 킬리 네이든. Dr. Sharon's last day is tomorrow and we're all chipping in to get her something special. 네이든. What did you decide on? 한 장소? 한 장소? 네이든. 네이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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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0여 명의 보디가드와 헬기까지 동원해 요란 뻥적지근하게 누추한 격리장에 납신 에드윈. 범인에 너무 진상ake apologies, I was told your training will be finished by now. You must be Edwin Okupu. I'm Ted Lasso. Guys, I don't shake hands. I have someone who does. Francis.. Oh. 그렇죠. Right this way, fellas. Okay. Well here we go! 5,6,7,8! Come on! Good. Hit this! 하지만 그는 클럽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샘을 빼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샘과 찐한 관계였었기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레베카 네드는 지겹게 들어왔던 테드가 사준 정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킬리를 찾게 되는데요 잡지 촬영 때 입으로 또볼 겸 킬리는 에이튼과 함께 명품샵을 찾게 되죠 사력있고 따뜻한 이런 류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네이튼 천사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킬리의 아름다운 입술을 덮쳐버리고 맙니다 같은 시각 로이는 왠진 알 수 없었지만 로이 역시 무슨 어장관리하는 듯한 자그마한 실수를 하고 말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unpredictable 고맙습니다 자막 san 신기의 است여 뭐 에드윈은 사실 아프리카를 세계적인 대륙으로 키워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그의 야심차고 건설적인 희망은 샘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죠. 감동을 넘어서 벅찬 희망이 솟구쳐 오르며 서서히 샘은 그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한편 샤론 샘의 깜짝 이별 파티까지 준비하며 놀래켜줄 생각에 잔뜩 들떠있던 테드. 그런데 그녀는 이미 모두에게 편지를 써놓고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샘의 깜짝 이별 파티까지 준비하셨던 테드. 샤론이 이렇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온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누가 봐도 근사하고 멋들어진 비즈니스 우먼이 된 킬리.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킬리는 계속 네잇 등과의 일이 마음에 걸렸죠. 킬리의 고백에 맞서 로이 역시 어장관리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그에 더해 킬리는 핵폭단급 진실을 터뜨려 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리치먼드 멤버들에게 진실을 토로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리베카 역시 샘을 찾아 모든 것을 떠난 그녀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게 되죠. 트렌트 크림 역시 테드의 공황발작을 제보한 사람이 네잇 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다음 날 테드는 순식간에 감독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도마의 생선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샤론생과의 상담으로 인해 이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단해진 테드였습니다. 신문기사 일면을 장식하며 영국 전체가 들썩거리게 되지만 정작 테드만은 평온한 상태였었죠. 신상적으로 정작을 당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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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의 짓을지 않는다는 것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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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쿨. 하이! 뭐지? Paul Shorey? 너무 죄송해요.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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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네. ... yes. besondpled 네. 네이트는 이 핵폭탄 제보를 통해テッド를 몰아내려 했었던 듯 보였습니다. 테드를 연매기려 버린 짓이었지만 되려 팀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테드를 보며 레이튼은 왠지 모르게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한편 킬리는 이번에 나간 잡지 기사로 인해 그녀의 커리어에 큰 획을 그을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그녀가 홍보해왔던 벤터에서 킬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믿지 못할 제안이었죠 그녀의 자세한 기회를 받게 되죠 그녀의 자세한 기회를 받게 되죠 I just, I don't want to appear like I'm not grateful for the amazing opportunity she's given me here. Keely, a good mentor hopes you will move on. A great mentor knows you will. Ooh, I like that. Yeah, just made it up. I'm so sorry. It's good. I'm so proud of you. Holy fucking shit. Rupert's just bought West Ham United. No. Promise me, you will not go and work for him. He can't afford me. Oh no. I didn't use any of the pictures for viewing them. 하지만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성공 궤도에 오르며 빛을 발하는 Keely의 모습은 You look powerful. Fucking gorgeous. You look like a bilf. 왠지 모르게 로이를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Oi! Tart! Wait, can I, can I just say something first? At Rebecca's dad's funeral, I told Keelya that I still loved her. It was wrong and I shouldn't have done it. I ain't used to being around dead people. But it's still, I shouldn't have done it and it was wrong. But I just need you to know what I respect to you. And I respect Keelya and I respect your relationship. And I will never ever do anything like that ever again. Fuck! 드디어 프리미어 재승격에 달린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되고 Let's go, coach. 네이트는 지난번 경기 때의 영광을 또다시 맛보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All right, we all good to go? I'm running Nate's false nine today, yeah? You'd be fool's not to. Yeah, we ought to give it a shot. Well, anybody else got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before we head out there? I could, uh, uh, use some, uh, advice. All right. Roy! At Rebecca's dad's funeral, Jamie fucking Tart tells her he's fucking in love with her. Whoa! And he's still alive? Instead of beating him to death, I fucking forgave him. I'm still fucking furious about it. Um, there's something I, uh, I have to confess as well. Go ahead, Nate, Doc. Roy, when Keely and I went shopping the other day, I kissed her. 그런데... Yeah, she told me about it. I kissed her, I kissed you, your girlfriend. We good. But all Jamie did was talk to him, you wanted to kill him. Do you at least want to headbutt me or something? You made a mistake, Nate. 질투조차 하지 않는 찐따비 스몰한 취급을 받는 네이튼. I'd be happy to headbutt you, Nate. Why? So sometimes the fucking diamond dogs is just chatting about shit and no one has to fucking solve anything and nothing fucking changes? Sometimes, yeah. 네이튼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감과 지휘감 위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Brentford with the lead, but Richmond are still in their unusual false 9 formation. 어찌됐건 테드는 네이튼의 전략대로 false 9 진영을 유지시키게 되는데요. 갑자기 바뀐 새로운 전략으로 리치먼드는 이미 2대0으로 발리고 있는 중이어죠. 네이튼은 자기에게 돌아올 원망을 두려워하며 다른 전략으로 바꾸자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테드. 모두가 서로를 굳게 믿으며 호관전을 위해 필드로 나가게 되지만 오직 네이트만은 자신의 심경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며 기간 울려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희망을 준 것은 사실 테드였습니다. 테드에게만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네이튼 이제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네이튼의 미친 도발 그런데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을까요? 폴스나인 전략은 슬슬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샘의 골이 성공하며 프리미어 승격의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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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결과가 되죠. AFC 리치먼은 희망한 시즌에 희망한 시작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도움을 지키고 리치먼은 프리미어 승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차트의 희망이 있습니다. 리치먼은 지금! 이 때가 리치먼은? 얼마 후 페널트킥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제이미가 페널트킥까지 받게 됩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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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니에게 골을 넘기는 제이미 드라마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제이미의 배려 같은 것이었을까요? 예스! 이렇게 리치먼은 시즌 리그 2위에 올라 프리미어 리그에 재승격 되게 됩니다. 네뜨니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뤄냈지만 왜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넬슨 로우가 돌아왔습니다. 네뜨니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뤄냈지만 이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드윈에게 답을 주어야 할 때가 온 샘. 샘은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정중히 거절하게 되는데 선지자와 더 같았던 보기한 빛을 바라던 그 에드윈이 갑자기 미친놈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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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매우 설레이, 에드윈의 미친 짓으로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적어도 샘은 아이디어를 작아내 나이지리아인들을 위한 자그마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리치먼드를 버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트의 새로운 구단주가 된 루퍼트 그리고 이 팀의 코치로 영입된 사람은 바로 테드의 숙적 이득을 선택한 네이든 이들의 텐션 넘치는 엄청난 경기들이 테드레스 시즌3에서 계속됩니다 테드의 숙적 이득을 선택한 네이든